지방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 수는 3명 중 1명 정도입니다.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여전한데요. 장애인을 채용하는 규정도 현실적 어려움 속에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 양현승 기자입니다. 올해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절반 이상은 여성이었습니다. 여성 임용 비율은 30%대에서 50%대로 높아졌습니다. 하지만 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5급 사무관 여성 임용 비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1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. 지난해 전남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목표치는 5급 이상 전체 공무원의 8.8% 하지만 전남도청을 비롯해 6곳만 목표를 채웠을 뿐 무항군에 여성 사무관이 1명도 없고 1명에 그친 것도 허다합니다. 시군과 협의를 해서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검고를 할 전남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도 게을렀던 8개 기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만 9천여 명 가운데 600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게 의무인데 300여 명대에 그쳤습니다. 더욱이 초등 교원은 지난해와 올해 단 한 명의 시험 지원자도 없었습니다. 양성 과정에서부터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용 응시율이 낮고 또 응시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과락이나 면접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 공무원의 성장을 가로막은 유리천장과 장애인들에게 높은 문턱 계속되는 정부의 각종 평가와 지적에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.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. 뉴스 양현승입니다. nings1이는ken